저율분리 5개, 고율분리 끝났네요. 자, 그 다음 별도합산. 왜 별도합산을 만들었을까요? 별도합산은 무슨 땅이다? 상가 땅, 사무실 땅을 얘기하죠? 그럼 종합으로 가면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 사업자니까, 사업자 땅이라고 그랬죠? 별도로 띄어서 합산한다고요.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역시 종합으로 가면 세금이 많이 나와. 그럼 건축물은, 영업용 건축물은 이만큼인데 부속 토지가 너무 넓으면 안 되죠? 그래서 사업용 땅도 법에서 정한 뭐가 있다? 기준, 면적까지만 뭐다? 분리, 아, 뭐야? 별도. 그리고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것은 무조건 투기 목적이죠? 종합합산. 그래서 196회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죠? 밑줄 그어. 상가, 사무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영업용, 상업용 똑같은 거다. 그리고 옆에 기준 면적 이내만 어디로 간다? 별도. 초과는 무조건 투기 목적이죠? 종합합산.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여기 보자고요. 사업용 땅의 기준 면적은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야 돼요. 이거는 사업용 땅의 기준 면적은 어떻게 구한다? 이 바닥 면적이 있지? 이거 건축물의 바닥 면적 곱하기 뭐다?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한다고요. 그래서 밑에 박스 나와 있죠? 기준 면적은 바닥 면적 곱하기 뭐다?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의 동그라미죠. 그럼 사업용 땅의 기준 면적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른쪽 꼭대기. 이게 용도 지역별 배율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도시 지역으로 묶인 지역에 있고 묶이지 않는 지역으로 구분하죠? 그래서 도시 지역으로 묶인 지역에 있으면 전용 주거지역은 몇 배야? 다섯 배를 곱해야 돼요. 뭐의 다섯 배야? 바닥 면적. 그 다음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있다면 세 배를 곱해야 돼요.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 공업지역은 네 배. 녹지지역은 일곱 배. 미계획지역은 네 배. 그리고 묶이지 않는 도시지역 외에는 일곱 배네. 그럼 가장 널널한 지역이 어떤 지역이야? 녹지지역, 도시지역, 밖 외지역은 일곱 배죠? 가장 밀집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은 배율이 작겠죠? 세 배. 그럼 나머지는 네 배 아니면 다섯 배. 딱 두 번만 읽어보면 정리가 끝났죠?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은 몇 배를 곱해야 돼요? 세 배. 녹지지역, 도시지역 밖은 몇 배? 일곱 배. 나머지는 네 배 아니면 다섯 배. 그럼 이게 뭔 뜻이냐? 보자고요. 전체 부속 토지가 2000제곱미터입니다. 2000제곱미터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바닥면적이 나오겠죠? 그죠?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가정하자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 영업용 건축물은 상업지역에 소재했다. 상업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별도로 가는 면적과 종합으로 가는 면적을 구하시오. 이렇게 출제될 수 있겠죠? 그러면 기준면적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준면적은 바닥면적이 100이지? 그럼 상업지역은 몇 배? 세 배. 그럼 몇 제곱미터. 그래서 300제곱미터는 뭐다? 별도 합산. 기준면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 배를 알아야지. 바닥면적은 나오는 거니까. 100제곱미터니까. 알아들었어요? 그럼 2000이잖아. 그럼 초과하는 부속 토지는 몇 제곱미터야? 빼면 되죠? 1700제곱미터는 종합합산으로 간다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은 뭐다? 별도로 구하고. 초과는 투기 목적이니까 무조건 뭘로 구한다? 종합합산으로 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를 알아야 되는 거야? 배율. 세 배야 세 배. 이해는 되셨죠? 그 정도만 알아요. 이렇게 구하는구나. 세 배야 세 배. 그럼 전용 주거지역은 몇 배야? 전용 주거지역은 다섯 배. 전하면 누가 기억나? 용. 전용하면. 전두환이가 기억나지 않아요? 오공 때 용이었잖아. 오공 때 배 터졌지. 오배잖아. 29만 원밖에 없는 놈이. 참 우리나라 그 어떤 그 저 고위공직자가 얘기하더라고. 이 고위직들이 부정부패가 너무 많대 우리나라가. 참 안됐어요. 이유야 떴든. 그죠? 요즘 뉴스 틀면 그거야. 골차파. 이유야 떴든. 보기가 싫어. 유수가. 고위층들이 좀 모범이 돼야 서민들도 부정부패를 안 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죠? 서민들은 백만 원만 잘못 먹어봐. 바로 잡아가요. 알아들었죠? 조심해야 돼. 우리는 서민들은 힘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제일 밑에 보자고요. 제일 밑에 2번은 뭐다?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입니다. 두 번째. 그럼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동그라미 쳐 보는 토지야. 보는 토지다 이거지. 아까 1번은 뭐야? 땅류에 건축물이 있어요? 있다고. 그런데 2번은 뭐다? 이 땅류에 건축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없으면 출신이 뭐야? 나대지야. 건축물이 없는 땅을 나대지라 그러지? 나대지 아니라고. 나대지야. 그럼 나대지는 투기 목적이지. 종합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대지는 나대지인데 놀고 있는 나대지가 아니라 사업자가 사업에 이용되는 토지임으로 별도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관계법령에서 밑줄거 면허 등록 등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자가 당의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야 건축물은 없지만 그래서 사업용 토지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엄청 많아. 알아들었나요? 엄청 많다고. 저렇게 바쁘신 분은 어디에 앉아야 돼? 저기 문 옆에. 그렇죠? 바쁘지 않은 사람은 문 옆에 앉으면 신경 써서 공부가 안 돼. 왔다 갔다 그러니까 사람이 급하면 왔다 갔다 해야 하잖아. 저렇게. 나쁜 건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싹 가면 강의의 이름이 끊기잖아. 또 공부하다가 어디 갈 수도 있지? 그럼 뒤에 앉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할 때 싹. 여기서 하면 보이잖아. 신경 써. 나 원래 예민해요. 자. 엄청 많아. 포인트만 갑니다. 1번. 1번. 주로. 여기 보세요. 보는 토지는 주로요. 자동차 관련 기계 관련 토지야. 사업자가 자동차 관련 사업하지 기계 관련 사업하지 주로. 그래서 1번.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또는 화물 자동차 운수 쭉 나와. 읽기도 힘들어. 쭉 읽다가. 세 번째 줄 밑줄 그어. 차고용 토지야. 차고용 토지. 사업자가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라고요. 차고용 토지가 있어야지. 차들이 근무가 끝나면 머무르는 장소. 이거는 사업 목적이지. 땅 위에 건축물은 없지만 사업으로 보겠다. 별도 앞선. 그럼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차고용 토지요. 아까 배웠잖아요. 터미널용 토지는 헷갈리지 말자. 터미널용 토지는 공급 목적이에요. 분리로 가고 차고용 토지는 별도로 갑니다. 그 다음 2번도 마찬가지야. 건설기계 관련이잖아. 쭉 읽다가 세 번째 줄 밑줄 그어. 주기장. 주기장 또는 5개 작업장용 토지. 이것도 사업용 토지예요. 주기장은 건설기계가 머무르는 장소야. 중장비들이 근무가 끝나서 자동차가 머무르면 차고용 토지고 중장비 이런 게 주기장이죠. 밑줄 그고. 3번.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게 3번이잖아.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밑줄 그어.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칠판 봐요. 운전학원. 운전학원 가봤어요? 그럼 여기에 땅 위에 자동차들이 왔다 갔다 그러잖아. 그럼 그곳은 건축물이 없잖아. 그럼 이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는 사업에 이용되는 땅이죠. 그러니까 뭘로 간다? 별도 합산. 운전학원용 토지. 밑줄 그었어요? 그 다음 너무나 많아서 할 필요가 없죠. 10번. 10번. 포인트만 해요. 오른쪽 10번. 관광진흡법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밑줄 그어요. 두 번째 줄 밑줄 그어요.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의 무슨 전시장 토지. 야외 전시장. 그럼 박물관, 미술관 이런 것도 입장료를 받아요. 국가가 하는 것 빼고는. 그래서 야외 전시장용 토지도 사업자가 전시하는 거라고요. 사업용 토지로 보는 거예요. 야외 전시장. 별도라고요. 사업으로 본다고요. 여기 봐요. 야외에 가면 밤마늘에 뭐가 보여. 별이 보이잖아. 별. 별이 수없이 보이죠. 이 별은 나의 별. 옆의 별은 영수엄마 별. 이런 식으로. 야외에 가면 별이 보여. 그러니까 별도. 기억이 안 날 때. 알아들으시오. 그 다음 12번. 12번. 장사당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치 관리에 관한 밑줄 거. 법인 묘지. 법인 묘지야. 개인 묘지가 아니라 법인 묘지도 뭐다. 법인은 사업하잖아. 사업하니까 별도로 간다는 뜻이에요. 법인도 묘지 장사하잖아. 그리고 묘지를 분양받고 부모님 모시고 장마 끝나서 가보니까 없어지고. 참 슬픈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많아요. 법인 묘지 찾았어요. 자 그 다음 13번. 13번. 다음 규정된 임야가 나왔네. 원래 임야는 분리로 가잖아. 그렇죠. 그런데 임야가 나왔어. 이거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밑줄 거에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임야는 제외. 회원제 골프장은 별도에서 제외하면 이거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배웠잖아. 회원제 골프장은 사치 목적이지 고율분리로 간다고요. 회원제 골프장은 제외예요. 그래서 가번. 자 가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밑줄 그어.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뭐다?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임야야 임야야. 유일하게 임야가 별도로 가는 경우가 딱 하나야. 그래서 스키장 안에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가 있죠. 이 골프장은 일반 골프장이에요. 일반 골프장 안에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도 결국 뭐다? 사업에 이용되는 임야예요. 일반 골프장도 사업이지. 그러니까 같이 사업용 토지로 보겠다 이거지. 그래서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별도로 간다는 거예요. 사업용 토지로 보겠다. 자 그 정도만 알아둬요. 너무 많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끝났나요? 별도가 끝났네. 별도가 끝났죠?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뭐라고요? 1번은 뭐다? 땅류에 건축물이 있는 거야.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고 초과는 투기목적 종합이고 땅류에 건축물이 없더라도 뭐다? 사업자가 사업에 이용되는 토지는 무슨 합산으로 본다? 별도 합산. 터미널이 아니라 차고용. 또는 운전학원. 자동차 관련이죠. 그리고 야외 별. 그 다음 법인 묘지도 사업하는 걸로 봐요. 별도. 그 다음 원령이 보존되는 임야도 골프장 안에 있는 거지. 골프장은 사업이잖아. 별도. 자 그 다음 3번으로 갑니다. 다 끝났네 이제 일단은. 그래서 별도가 아니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마지막으로 종합합산. 합산이잖아. 그럼 합산하는 것은 세율이 뭐다? 초과 누진이야. 항상 초과 누진 세율은 세율은 암기를 못하더라도 단계는 알아야 돼. 몇 단계로 돼 있을까요? 3단계. 5단계 하면 안 돼요. 별도든 종합이든 합산은 누진 세율을 곱하죠? 몇 단계다. 3단계 3단계로 돼 있다고요? 일단 세율은 암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책 옆에 3단계라고 적으라고요. 3단계라고 적어요. 자 그럼 3번 나왔잖아. 자 3번. 3번 봤어요? 밑에 3번 종합합산. 과세기위를 연재해 납세자무자가 소유하게 되는 토지 중 별도 및 분리 대상이 되는 토지와 비과세의 면제 또는 경감도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뭐라 그런다? 종합. 자 질판 봐요. 분리가 아닌 것은 원칙 어디로 간다? 종합. 별도가 아닌 것은 원칙 어디로 간다? 종합. 그리고 세금이 없는 것을 뭐라 그래요? 비과세. 일부 깎아주는 것을 뭐라 그래요? 경감. 100% 깎아주는 것을 뭐라 그래요? 면제. 합쳐서 우리는 뭐라 그런다? 감면. 그러면 세금이 없잖아. 세금이 없죠?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종합으로 간다는 거야. 분리가 아닌 것은 종합으로 가고 별도가 아닌 것은 종합으로 가고 세금이 없는 것 빼고 그래서 경감받는 토지는 종합으로 간다 별도로 간다. 틀린 지문이에요. 세금이 없으니까 제외하고 아이고 이것만이라도 알아보면 세금이 없는 게 비과세잖아. 그럼 이건 아예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리는 거야. 그래서 비과세 받는 땅은 별도로 간다. 종합으로 간다. 틀린 지문이에요. 자 그래서 다 설명했잖아. 1번부터 8번까지 다 설명했어요. 1번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는 안는이니까 투기 목적이잖아. 그다음 법인단체 소유농지도 투기 목적이지? 종합. 단 법인단체는 다섯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 아까. 다섯 가지 한번 불러봐요. 시작 농, 한, 사, 매, 종. 자고한 다섯 가지 있어. 그거 빼고 투기 목적이요. 그다음 3번 목장용지, 공장용지, 일반 건축물은 영업용이에요. 기준 면적이 있잖아. 인에다, 초가다, 초가. 초가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무슨 합산이야. 종합합산이에요. 자 그다음 4번은 분리. 분리 이외에는 종합으로 가지? 그 다음 5번 지상 정착물이 없는 나대지. 이거는 그냥 나대지는 투기 목적이요. 그 다음 6번 이거 별 3개 붙여요. 별 3개 붙여 있죠. 6번. 자 6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일단 밑줄 그어. 시가표준의 2% 미달. 미만이 아니죠. 이하가 아니야. 미달. 2% 미달. 그리고 두 번째 줄 밑줄 그어. 바닥면적 포함이 아니면 바닥면적 제외. 제외한 것은 어디로 갔나. 종합합산. 투기 목적이다 이거지. 자 칠판 보자고요. 칠판 봐요. 그럼 건축물이 없는 땅을 뭐라 그래요. 나대지. 여기 봐요. 건축물이 없는 땅을 나대지라 그러지. 그냥 놔두면 투기 목적이야. 종합합산이야. 그래서 이 땅 소유주가 건물을 어떻게 합니까. 신축하잖아. 신축하잖아. 그럼 땅 위에 건물이 생겼지. 그럼 밑에 땅은 전부 사업용 땅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알아들었나요. 땅값 대비 몇 프로 이상짜리를 지어야 돼. 2% 이상짜리를 지으면 이렇게 되는 거에요. 일로 가는 거야. 이내는 별도. 초과는 종합. 2% 이상짜리를 지어야 된다고요. 땅 가격이 100억이야. 시가표준액. 얼마짜리 이상 건물을 올려야 돼. 2억 이상. 그럼 미달짜리를 하지. 이상이 아니라 미달. 그럼 미달하면 달라지는 거야. 법관계가. 미달. 그러면 그래도 바닥 면적은 사업용 땅으로 봐서 별도로 가. 알아들었나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뭐다. 건축물하고 관계없는 제외 제외. 투기 목적으로 봐. 그래서 제외 제외는 어디로 간다. 종합합선. 그래서 기준이 뭐다. 2% 미달. 5%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제외는 어디로 가. 종합. 그러나 바닥 면적만을 물어볼 때는 어디로 가. 별도로 가는 거예요. 전부 별도로 간다. 전부 종합으로 간다. 틀려. 바닥 면적. 이게 바닥 면적이잖아. 안 적었지만. 바닥 면적은 무조건 뭐다. 별도. 그러나 제외하는 것만 뭐다. 투기 목적 종합이라고요. 자 그 다음 7번. 뭐가. 뭐가도 투기 목적으로 봐요. 위법적 건축물의 부속도지도 종합. 잡종지. 잡종지도 세법은 투기 목적으로 본다고요. 잡종지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지적법 꽉 잡았잖아. 갈대밭. 이런 거 잡종지 아니에요. 아닌가. 갈대밭의 추억을 아시나요. 자. 자. 열 가지가 아닌 건 다 종합이요. 이렇게 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끝났네요. 알아들으십니까. 자. 그래서 오른쪽.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2번 한번 풀어봐요. 2번 꼭대기 문제. 2번 꼭대기 문제.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자고요. 키워드가 뭐다? 누진이잖아요. 합사라면 재산의 가치가 늘어나죠. 토지가익이 증가되잖아. 세부담도 증가되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누진자가 나오면 누진세율을 곱해서 사용하는 토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종합합산 아니면 별도합산을 찾으라는 거지? 그 얘기요. 그럼 1번 뭐다 이거? 과수원이잖아. 항상 지목을 먼저 찾아. 과수원은 농지지?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고 엔드 지역을 물어봤지? 군. 군. 다 농지잖아. 어디로 간다? 분리. 누진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007. 자 그 다음 2번은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안. 무엇하잖아. 투기 목적이지? 무슨 합산이야? 종합합산. 그 다음 3번은 종중. 종중은 무조건 뭐다? 분리과세. 그 다음 4번은 회원제골 부장용 토지죠? 고율분리. 4% 누진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4번, 5번은 사치 목적이지? 분리야. 합산하는 게 아니야. 합산해야 누진돼서 세부담이 높아져요. 그럼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2번밖에 없어요. 자 넘어가자고요. 그 다음. 납세의 무자. 그래서 재산세는 몇 문제가 출제된다? 3문제. 3문제 중에 이게 한 문제예요. 이걸 출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리별도 종합을 배웠나 안 배웠나 이거 출제 안 하면 재산세는 출제할 게 없어. 이게 기본이에요. 그럼 이제 힘든 거를 극복했잖아. 뭔지는 모르지만 투기 목적은 투기 목적은 무슨 합산? 종합합산. 사업 목적은 무슨 합산? 별도 합산. 생산 목적은 저율분리. 사치 목적은 고율분리. 합쳐서 분리. 알아들었나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가 나와야죠? 납세의 무자. 지금부터는 쉬워. 재산세, 납세의 무자죠? 이것도 매년 출제가 됩니다. 별 세 개. 매년 출제가 돼. 이게 두 번째 문제야. 자 그럼 납세의 무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시작. 자 6월 1일 현재 소유자의 빚을 굽고 재산세는 정부가 결정하죠? 개인법인 안 따져요. 거주자 비거주자 안 따져요. 국내 재산이 있으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1년 치를 낸다고요. 하루만 갖고 있더라도. 그래서 원칙. 아무런 말이 없으면 원칙을 답해야 돼요. 항상 현재를 물어볼 때는 뭐다? 과세 기준일 현재. 공부상 하면 안 돼요. 사실상 소유자가 1년 치를 냅니다. 원칙. 과세 기준일 현재. 6월 1일 현재 누가 낸다고요? 사실상 소유자. 공부상 하면 안 돼요. 자 여기 보자고요. 사실상 소유자가 어떤 자예요? 이거는 취득세에서 취득시기가 도래된 경우 취득시기 배웠잖아요. 이 취득시기가 도래되면 내 것이 되잖아. 이 내 것을 사실상 소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취득세에서 취득시기가 도래되지? 그럼 내 것이 되잖아. 이 내 것을 사실상 소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매매가 일어나죠. 돈 주고 샀지? 그럼 취득일은 언제야? 다섯 글자로 잔금지급일. 그럼 내 거지.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 판단은 취득세에서 취득시기가 도래되면 이자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사실상 소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잔금지급일. 등기가 빠를 때는 뭐다? 등기일로 가는 거고 그러면 내 것이 되지? 내 것을 소유한 자 사실상 소유자예요. 공부상 소유자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1번 공유재산 나왔네. 자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여기 보세요. 항상 6월 1일 현재죠. 사실상 소유자가 1년 치를 낸다고요. 그럼 해당 연도의 납세의무자는 누가 될까? 잘 봐요. 6월 1일까지 소유권 변동이 일어난다고요.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죠. 매매 등에 의해서 즉 잔금을 주고받았다는 얘기야. 자 잔금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1년 치 누가 낸다? 매 수자 6월 1일 이후에 일어나면 1년 치는 누가 낸다? 매 도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는 입장은 언제까지 팔아야 돼? 6월 1일까지 팔아야 돼. 그럼 1년 치 누가 낸다? 매 수자 그럼 사는 입장은 언제 사야 돼? 6월 1일 이후에 사야 돼. 그럼 1년 치 누가 낸다? 매 도자 자고한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안분한다 그런 거 없어. 세법에서 가장 쉬운 게 이거야. 둘 중에 하나. 자 예를 들어서 5월 28일 날 잔금이 끝났어. 1년 치 누가 낸다? 매 수자 6월 1일 이 집에 누가 자고 있어? 매 수자가 8월 15일 날 팔았다. 1년 치 누가 낸다? 매 도자 6월 1일 날 이 집에 누가 자고 있어서? 매 도 자 그래서 제일 아래를 먼저 보자고요. 1번 사실상 소유자 나와 있죠? 1번 제일 아래 박스의 1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밑줄 그어. 과세 기준일 현재. 6월 1일 날 팔았다는 거야? 과세 기준일 현재. 양도 양수 됐죠? 그럼 1년 치는 누가 낸다? 양수인. 양도인 하면 틀려요. 그래서 과세 기준일까지 팔면 1년 치 누가 낸다는 거야? 양수인. 알아들었죠? 이상하다. 책에는 양수인이고 빨간 글씨로 매수자네. 똑같은 거요? 똑같은 거라고. 잠깐 글씨만 다르면 헷갈려버려요. 자 그 다음 위로 올라갑니다. 공유재산. 공유재산이죠? 부부간의 공유재산이야. 아파트를. 그럼 그 집을 해당하는 부분. 누가 납세 무자가 된다? 집은 권자의 밑줄 그어. 큰 자 하면 안 돼요. 집은만큼 집은 권자에게 각각 고지서가 날아간다고요. 과로 조심하자. 집은 표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한 걸로 봐. 균등한 걸로 본다. 집은 표시가 없으면 그냥 2분의 1, 2분의 1 된다는 거예요. 균등한 것.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은 별 3개 붙여. 2번은 별 3개.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네. 다르지? 땡땡. 옆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하여 그 주택의 식과 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 나누어서 누구에게 고지서를 보낸다. 소유자의 밑줄 그어. 소유자. 중요한 것은 안분하되. 뭐를 기준으로 안분한다. 식과 표준액 비율. 면적 비율하면 틀린 지문이요. 자 칠판 보자고요. 주택입니다. 주택이야 주택. 주택. 주택이라고요. 이렇게 주택이라 이게 주택이야. 자 일단은 주택을 보면 등기부가 두 개죠. 하나는 건물 등기부. 등기권리증에 보면 하나는 토지 등기부가 있겠죠. 그래서 값과 의리 공동 소유합니다. 그럼 땅도 값과 의리 공동 소유죠. 그죠? 알아들었나요? 공동 소유든 단독 소유든 항상 재산세는 어떻게? 주택은 합쳐서 계산하지? 합쳐서 뭐가 나와? 주택가격. 과세 표준이 나오잖아. 그 다음 여기에다 뭐를 곱해? 세율.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죠? 이게 재산세잖아. 그럼 공동 소유지? 그래서 값에게 지분만큼 고지서를 보내. 의뢰에게도 지분만큼 고지서를 보낸다. 그래서 공동 소유할 때는 납세우자가 누구다? 지분, 권, 자. 큰 자 그러면 안 돼. 항상 주택은 합쳐서 세금을 매겨. 합치면 과세 표준이 나오죠? 여기에다 세율 곱하면 산출세액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공동 소유, 지분, 권,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눈치 보지 말고 나 예민 안해요. 자 그 다음 보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뭐냐. 이 건물 주인은 갑이야. 땅 주인은 의리야. 소유자가 다르죠?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세금은 항상 주택은 합쳐서 매겨. 똑같아. 그래서 항상 과표는 어떻게 한다? 합친다. 건물과액과 토지과액을 합산해서 이게 나오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안분해야 될 거 아니야. 나눠야지. 나누어서 뭐다. 각각 소유자에게 갑과 의뢰의 고지서를 보낼 거 아니에요. 나눌 때는 기준이 뭐다.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다 이거지. 절대 면적 비율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각각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보낸다 그 뜻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억이라고 가정하고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3억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갑은 얼마가 해당돼?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100만원 나왔다. 재산세가 100만원 나왔으면 100만원 곱하기 전체의 시가표준액이 5분의 2지? 그럼 이에는 100만원 곱하기 5분의 3이죠? 그럼 이거는 40만원. 이에는 뭐다. 60만원. 그래서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서 각각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보낸다는 거예요. 계산은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다. 항상 주택은 하나로 묶어서 세율을 곱한다. 그 다음 다음에 안분할 때는 뭐를 기준으로 안분한다? 시가표준액 비율. 그래서 가액을 나눌 때는 항상 지방세는 시가표준액 비율이고 단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면적 비율이야 땅은 면적 비율로 나누고 가액은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다고요. 그 다음 3번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는 법상납세무자가 누구예요? 수탁자의 밑줄거. 수탁자가 법상납세무자야 수탁자. 위탁자 하면 틀린다고요. 자 칠판 보자고요. 갑돌이, 을돌, 신탁회사. 이게 무슨 법이에요? 신탁. 법에 의해서 신탁등기가 됐죠? 그래서 무슨 등기가 되는 거야? 등기부에 신탁등기. 소유권을 넘긴 거라고요. 그런데 완전히 넘긴 게 아니죠? 관리처분을 맡긴 거야 신탁회사에서. 그래서 신탁회사를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수탁자. 갑을 뭐라 그래요? 위탁자. 또 신탁자라고 살짝. 잠깐 타법은 까먹지도 않아. 세법에서는 위탁자라고 그래요. 그럼 법상납세무자는 누구다? 수탁자. 위탁자 하면 큰일 나. 수탁자에게 고지서가 날아간다고요. 옛날에는 위탁자야. 진짜 주인은 위탁자잖아. 이거는 자가주인이야. 관리처분을 맡는 자야. 그런데 왜 법이 수탁자로 바뀌었나요? 이 녀석이 세금 안내. 세금 안내, 갑이. 세금 안내. 그럼 나중에 압류 들어가야지? 세금 안내니까 압류 들어가야 되잖아. 그런데 딱 제사를 보니까 옮겨놓은 거야. 옮겨놔. 그럼 압류 못 돌아가잖아. 못 돌아가니까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해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수탁자야. 그리고 이 경우 유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밑줄과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야.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요. 동일한 납세의무자 그러면 틀려요. 그럼 이게 뭔 뜻이냐. 여기 보세요. 그럼 신탁회사는 갑으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이 있고 을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고 병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애들은 동일한 납세의무자야 다른 납세의무자야.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죠. 갑은 갑거를 계산해서 이에게 고지서를 보내고 을은 을 걸로 다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다 이제. 세금을 안 내면 압류가 들어가야 되잖아. 갑이 세금을 안 내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그럼 갑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압류가. 그렇죠? 그런데 체납된 세액보다 압류된 재산이 적어. 그럼 적을 때는 어떻게 해. 하얀 재산도 있고 갑이 빨간 재산도 있어. 그럼 이 재산에서 압류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모자랄 수도 있잖아. 압류 재산이. 알아들었죠? 그럼 모자랄 때는 다른 재산에 압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모자라면 이걸로 들어가야지. 이게 어디 있어요. 맨 앞에 있어요. 잠깐 갔다 오지. 중요한 거. 일단은 거기까지만 하고. 됐어요? 어디 나중에. 자, 여기 봐요. 다시 그대로 와요. 200 있죠. 자, 압류 들어가려 보니까 재산을 옮겨놨지. 그럼 딱 이 재산에 일단은 압류 들어가는 거야. 먼저. 그럼 모자라면. 위탁자의 다른 재산이잖아. 원래 이 재산에 대해서 세금 안 냈지? 그럼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해야 돼요. 당연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은 2번은 뭐다? 예외네. 예외는 공부상 소유자네. 공부상 소유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공부상 소유자가. 그래서 소유권 변동에 밑줄 긋고. 그런데 그 다음 신고하지 아니하여 밑줄 긋고. 그러면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아간다? 공부상 소유자. 그럼 우리는 공부상 소유자를 뭔지 알아야죠? 박스 나왔잖아. 다 같이 1번 읽어봐요. 시작. 자, 칠판 봐요. 원래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는 똑같잖아. 내가 진짜 주인이고 내가 등기부상 주인이죠? 똑같잖아 원래는. 그러나 뭐다? 다룰 수가 있다. 다룰 수도 있죠? 이제 잔금이 끝났다고. 그런데 이 녀석이 매수자야. 매수자. 그럼 공부상 소유자는 누구야? 매도자야. 알아들었나요? 잔금이 끝났어요. 그런데 매수자가 뭐를 안 해가? 등기를 안 해가. 원래 매수자에게 고지서를 날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를 안 하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은 매수자를 모르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다? 공부상 소유자인 매도자에게 고지서를 날린다고요. 그럼 매도자는 억울하잖아. 진짜 주인이 있는데. 그래서 억울하면 어떻게 하라? 신고하라. 그럼 신고하면 누구에게 날아간다? 사실상. 그런데 신고 안 하지? 신고를 안 하면 누구에게 날아간다? 공부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뭐다? 신고 여부에 따라 납세 범위가 달라진다고요. 안 하면. 이해 모르잖아. 공부상 소유자에게 날리고 하면. 이제 파악되지? 사실상 소유자. 됐습니까?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박스 봐요. 그림. 6월 1일까지 사고 팔면 1년치 누가 내는 거야? 매수자. 6월 1일 이후에 팔면 누가 내는 거야? 매도자. 당일날 팔아도 누가 내는 거야? 매수자. 그 다음 예외가 나와 있지? 밑에 박스 봐. 신고 안 하면 누구에게 날아가? 공부상 소유자. 신고하면 누구에게 날아가? 사실상 소유자. 그 얘기예요. fps. 김. 감사합니다.